자, 우리 쇼핑하러 갈까요? 여기가 랑은 에클레어 샹하이 스포가 생기는 마을무 언니, 제 스타렌드가 어떻게 됐어? 알았어 난 한 지 오래되고 싶어 이제 시작하면 되지 크리스타벳데이 블로그 하나도 해 그래 크리스타벳데이 블로그 크리스타벳 크리스타벳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하나, 둘, 셋 되게 샘플한 감성이 낭낭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막 3개월동안 중국에 있다가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면 미국에서 만나면 되겠네 미국에서? 되게 돈 많은 친구들이 다 만나면 이렇게 나왔는데 홀프 시럽은 없는데 약간 꺼? 짠 여기가 어디야? 아리마 The painted ladies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집은? 저거 저거 아까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메리케이드 앤 애슐리 나왔던 어 뭐? 아니 아니 스펀 같은 풀하우스? 어, 풀하우스 여기가 풀하우스 그 거잖아 예쁘다 샌프란 우리 놀러 왔어요 와 슈퍼뮈퍼 버터 처음 먹어봐요 다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한거라서 다 혼자 갖고 왔어 제일 티가 많 그러면 제일 큰 거 내가 먹어 보도록 우와 너무 고소하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네 와 맛있다 아침부터 우리 햄버거를 해줘 배운 여자 나 없었으면 잊을 뻔했어 그러니까 마음부터 먹을 뻔했네 고고맙다 진짜 나 롯데 물린 진짜 맛있다 고마워 이게 얘네랑보다 훨씬 맛있어 고마워 나랑 싸우자 얘네랑 무시하지마 쥐깨기 주세요 아 진짜 나랑 싸울래? 쥐깨기 주세요 시작합니까? 아침부터 안녕 나파벨리에요 짠 여기서는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치즈 치즈 진짜 멋있다 되게 유튜버 같아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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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자 우리 와인 테이스팅하러 왔는데 준비됐어요? 네 네 네 우리 날씨 요정들 와가지고 지금 날씨 봐 날씨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17? 우리에게? 12 12 저는 12를 먼저 마셔봤어요 ä 와아아아 신나어 진 identified 충속 안녕 여러분 여기는 어디에요? 바리엔드 바리엔드는 어디에요? 여기요 대답부터 지금 무슨일이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해병영상 다시 이거 제가 마신거 아니고 양쪽으로 지금 맞지?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얘들아 너네한테 다 줬잖아 내가 맛있었구나 와인이 맛있었구나 와인이 맛있었구나 억울해 죽겠네 억울하다 내가 억울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저 진짜 억울해 아름이가 먹는거에요 슬금 슬금 역광이라서 여꽝 아닙니다 어? 진짜? 그러면 나 예뻐? 그건 또 아니야? 참 솔직해 예쁘진 않은건 아닌걸로 대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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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 멀쩡해 가야지 대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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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디톡스 중이니까 뉴비 그리고 뉴비 플러스 뉴비 플러스 뉴비 플러스 야 니네 이제 중국 팬들한테 또 인기 많아진다 인기 플러스 이거 진짜 이거 저거 인싸들만 하는 말이야 어 맞아 맞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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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 너무 예쁘다 난 또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먼저 나와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티아 가기 전에 마지막 아침이거든요 하 근데 이렇게 날씨 오정들이 와가지고 끝까지 끝내주는구만 저는 요즘에 에어팟보다 이렇게 이어폰이 좋답니다 왜냐면 나는 올드스쿨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에어팟은 맨누맨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어 티아야 내가 불렀어 너 데리러오라고 looks like a fairy tale 째~~ 째~~ 아 언니 너무 분위기 있구요 지금 아 좋구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아니요 술말고 이거요 이것도 짠~~ 놓칠 수 없죠? 어때요? 오우 해피 맛있다 화이팅 좀 하려고 bottomless 핑크 샹그레이를 시켰는데 지금 5잔은 먹고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 아리미껏 비었는데 나도 잘 봤어 봤어? 시간이 없는데 아니면 나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음료수인지 술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음료수인지 술인지 잘 모르겠으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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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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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~~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왜 예쁘게 나와 아니 그냥 먹어 말고 이렇게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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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자. 말 안하잖아. 서술이야. 나 진짜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과카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제가 진짜 이거 사랑하거든. 나의 점심 메뉴. 궤사디야. 다 맛있어? 네. 감사합니다. 너 최고야. 이제 팁 줄게. 이제. 지금부터. 뭐야? 나한테. 왓더 X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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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아우. 내 사전에 어깨를 보인 줄 알아? 귀엽다. 우와. 제시카. 나 사줄거야? 그래. 그냥 던진말인데. 야 너. 너 카메라에 당겼어 너. 더워? 몬테카롤로 와서 해 뜨는 걸 보네요 이쪽 테라스도 너무 예쁘네 몬테카롤로에서 첫 아침 계란 두 개 근데 지금 이거 프렌치 토스트가 완전 대박이에요 제가 지금 한 입 먹었거든요?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 옆에 내가 보이네 여기 봐봐 유럽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뭔가 되게 신났는데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밥도 겨우 겨우 먹고 있긴 해요 여기는 사실 사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 말해도 되나? 저게 카지노야 여기 그거 아니야 맞지? 007 근데 거기 가려면 VIP여야 돼 그래서 못 가는 거 맞지? 어제는 이게 다 없었던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했나 봐요 감사하네 안녕 오늘은 몬테카롤로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는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가 않네 나만 추워 나만 추워 감기 걸려지 하아 컨디션 좋을 때 한 번 더 오고 싶다 여름에 한 번 더 오고 싶다 여름에 와서 여름에 와서 여름도 타고 저까지 한 번 올라가 보고 어쨌든 몬테카롤로 예뻤어 또 올게요 어? 내가 오늘 해가 없어지네 어떻게 하면은 펜탑이들 같은 게 소스에서 보여줄까? 네, 그래요? 하아 가자 밀라노에서 마지막 식사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찾아봐가지고 또 맛집 설치를 아니겠습니까? 오는 길은 정말 약간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? 여기 맞나? 안전한가? 약간 이랬는데 약간 동네 사람들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맛집이네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 먹고 있어요 요즘에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 와가지고 호텔이 술이 얼마나 싼? 배를 막 채우고 가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불쌍해? 온도 fondo 안불쌍하대요 그냥 여기는 알아서 잘라 먹어야 되나 봐요 밥은 형 파스타 약간 집밥 같은 느낌이랄까? 난 후회할 뻔했어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해? 진짜로 해? 완전 홈메이드 느낌이다 피스타 체어 초콜릿 탈트 이거 약간 내가 집에서 만드는 비주얼인데?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여기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